성지술래 12강 안녕하세요 집에서 가는 성지술래 12강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중해 해변길 아스글론 아스돗 요파 가이사라 지중해 라인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비아마리스 해변길을 중심으로 할 건데 잘 보시면 로마의 길들은요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라고 생각하는 일본도로 아주 중심 로마를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비아 압비아 성경에는 압비아 가도라고 나오는 이 3관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 사도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까지가 이 압비아 가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바울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비아 압비아 이 로마 이쪽 로마를 구두라고 생각할 때 여성의 이렇게 구두 여기가 뼈쪽 구두 끝과 이렇게 앞 발이라고 생각할 때 이 끝과 이 로마까지를 있는 구간을 비아 압비아라고 그러고 여기 비아 에그나띠아 이 그리스 북부지방을 가로지르는 걸 비아 에그나띠아 그 네아폴리 빌립보 저기 대살로니가 암비볼리 여기가 다 비아 에그나띠아의 지명이죠 오늘은 어디를 보느냐 로마의 길 그리고 고대로부터는 여기도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 시대에도 길이었어요 그게 비아 마리스 해변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변 길 어디 이 지중해변 이 지금의 지중해변을 따라가는 이집트로 가는 길 해변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아 압비아 여기 보이세요 비아 압비아 구두 끝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에 압비아 가도라고도 불리는 비아 압비아 이 비아 마리스 해변길은요 그 로마는 비아 에그나띠아 비아 압비아 압비아 가도라고 불리는 비아 압비아 비아 에그나띠아 비아 마리스 비아가 길이거든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고난 순환 순환의 길이고 이 비아 마리스 해변길은요 이렇게 로마의 길은 이정표가 다 있어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이라고 통한다고 할 정도로 거미줄 같은 로마의 곳곳에 이틀 안에 로마의 점령지 어느 곳에든지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을 닦잖아요 보면 비아 마리스 해변길에도요 어떻게 비아 마리스라고 알 수 있느냐 로마 시대 때는요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이 길은 우리로 말하면 경보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그렇죠 경보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이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이거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 아시죠 예수님의 본동네 이게 비아 마리스 표지석이 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돌이 돌이 아니에요 왜 가버나움은 비아 마리스의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색에서 어디로 그렇죠 요파 아스도 가자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는 그리고 옛날에는 다 갤리선이잖아요 사람들이 노를 저으니까 항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갤리선은요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반에 지금처럼 배가 뭐 31이고 두 달이고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사 아스도 요파 돌 아코 두로 시돈 왜 이 해안가 라인들이 중요하느냐 갤리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아니면 로마로 가려고 해도 한반에 갈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섬을 들려서 물과 음식물 예전에는 물의 보관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이 쉽게 상하기도 하고 포도주를 실었더니 내렸다 보니까 포도주가 식초가 돼버려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 항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배들의 항로가 요셉의 생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해안길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요셉이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세겜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찾아요 양 먹이러 간 형들을 찾죠 근데 형들을 찾아요? 못 찾아요? 도단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이용한 도로가 비아 마리스 여기가 딱 보면 도단에서부터 해안길을 따라오죠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보시면 다메색에서 올 때 여기가 갈릴리오스잖아요 가버나움, 아까 비아 마리스 표지석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보면 산지를 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지와 산지 사이에 평지, 골짜기 사이로 해서 그렇죠, 여기가 무기또고 우리가 성경에 들어본 무기또, 가이사리아, 요파, 아스돛, 아스글론, 가자 이 해안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그 해안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어디 어디 하냐 가이사리아, 테라비비, 요파랑 같은 거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파, 아스돛, 아스글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우리는 했죠 이 부엘세바부터 세겜까지 이르는 족장의 길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왕의 대로죠 그리고 이게 1번이 해안도로 비아 마리스 되겠습니다 이게 비아 마리스잖아요, 비아 마리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돛 이 라인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버나움 찍고 다메스까지 올라가는 이 해안길을 비아 마리스라고 했습니다 해변, 우리로 말하면 해변길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어디를 하느냐 아스글론, 아스돛, 요파, 다음에 가이사리아까지 원래 이 앞에 위에 도르, 하이파, 아코, 로시아니크라 여기도 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고 역사적 유적을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아세지파가 분배받은 아코 십자군 성체의 요새가 있고 지하도시 있고 십자군 시대 때 수도 역할을 했던 아코 뭐 이런 데도 다 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주 봐도 너무 아쉬우니까요 이스라엘에는 3대 평야가 있습니다 3대 평야가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가 있죠 사람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하나로 묶어서 평야라고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르묵강 보이세요 여기 요파 위에 야르묵강이 굉장히 골짜기가 깊어요 그래서 이 평야와 이 평야를 나누는 게 야르묵강 아코 평야, 기손강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도 넓은 평야 지원을 이룬 이스라엘 3대 평야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인데 이 샤론 평야의 그 유명한 가이사라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오늘 블레셋 평야의 세 군데, 샤론 평야의 한 군데 아시글론, 아스돗, 요파 블레셋 평야의 세 군데 지명과 샤론 평야의 가이사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강을 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요르다는 아직 다루지도 못했죠 오늘 교재의 7강의 내용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맹체입니다 여기가 보면 가사, 아슬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 연맹체고 블레셋이 가장 크게 확장할 때까지는 요파까지 원래 여기는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단지파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사기 뒤에 나오는 텔단 위쪽으로 이사가잖아요 헬몬산 밑으로 이사가는 왜? 블레셋이 계속 밀어붙이니까요 못살게 구니까 단지파는 5개의 도시 연맹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가사, 가사, 기생, 삼손의 여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가사, 기생 아슬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렇죠 가드, 이 갓, 가드의 누구가 유명하죠? 그렇죠 가드 사람, 골리앗, 기억하시죠 먼저 밑에서부터 아슬글론, 아스돗, 요파, 가이사를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화폐에 다니는 지금도 쉐켈이죠 NIS라고 불립니다 뉴 이스라엘 쉐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경시대에도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를 썼으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도 화폐를 복원할 때 NIS, 뉴 이스라엘 쉐켈 다시 2000년 만에 회복해서도 예전 화폐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쉬켈론, 쉐켈론, 쉐켈 쉐켈,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이스라엘 돈의 이름과 무게를 다는 장소 그 다음에 떨기라는 나무는 뜻이 있고 지중해 연하에서 위치해서 가사에서 20km, 불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 가난한 전쟁 후 유다지파의 소유가 되었고 불레셋 족속이 계속 정명하여 구약시대의 대부분은 불레셋 지명 중에 하나로 불리죠 5개의 성읍 중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도 배우는 삼손이 불레셋 여인과 결혼한도 수수께끼를 냈다가 답이 유출되자 이게 뭐였죠? 사자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수수께끼를 했더니 불레셋 사람들이 못 풀죠 그래서 삼손의 여인에게 꼬셔가지고 이 여인도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내 암소로 밭 갈지 말라라는 유명한 이해를 했던 이야기가 이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답이 유출되자 아스글론, 불레셋의 도시 중으로 하나로 내려가 주민 30명을 죽인 일이 사사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쉐켈 이스라엘의 돈의 지명과 돈의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을 것이다 추측했는데 실제로 그리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많은 유물들이 이 아스글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돈이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좋은 얘기 했을까요? 나쁜 얘기 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곳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스바니아, 스가리아 그 예언대로 1270년에 에그베 바이바르스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스길론 하는 겁니다 다섯 도시 가사, 아스길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의 다섯 도시 이 가사는 우리가 가자지구를 지금은 가자지구예요 세계 최대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다스려요 목사님, 목사님 이스라엘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연평도 폭염 났다고 분위기 안 좋습니까? 여기서 맨날 미사일 쏘는 거예요 가자지구에서 그래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미사일은요 이 위로 못 날라가요 그리고 아이언돔이 다 맞추죠 아이언돔이 한 발에 5천만 원이고 무장정파 하마스가 쏘는 미사일이 보통 200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에 5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돔이 어떻게 하냐면 명중률이 98%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이 가자지구 앞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사람이 안 살죠 신광야 쪽이니까 그래서 미사일이 딱 쏘면 레이더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막에 떨어질 것 같으면 요격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나 사람들에게로 떨어질 것 같은 것만 요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치안이 어렵다 위험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더 무서워해요 니네 나라 괜찮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스글론 성벽입니다 이 하얀색 지붕 이거는 건물이 아니에요 유적에 하얀색 지붕을 더 댄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죠 해안가 도시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성문 지금 현존하는 발견된 최고 오래된 성문 아치형 모양으로 최고 오래된 성문이 이 아스글론에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벽과 해자가 있을 정도로 이 아스글론은 아까 쉐켈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 이스라엘의 돈의 단위의 어원과 아시글론이 같잖아요 그러면 무역과 돈이 많은 동네였을까요? 많은 동네였을까요? 많은 동네였겠죠 그래서 이 안에 아까 흰색 건물 위에 보면 세계 최고 지금 현존하는 발견된 최고 오래된 아치형 성문을 가지고 있는 성이 어디냐 아시글론이에요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는 거고 아스글론은요 로마 비잔틴 시대에 많은 유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도니까 누가 또 많을까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유적이나 신전 유적들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글론의 바실리카 재단의 상공 바실리카 교회 보는 법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베들렘 할 때 제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잖아요 이 타원형 앱스 보이세요? 앱스 이 타원형 보는 법 알려드렸죠? 이게 바닥에서 보는 방법이고 위에서 보니까 진짜 확실히 반원이 보이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앱스, 이 반원이 지금 위에 사진 찍힌 거고 예전에 바실리카 교회들은요 아트리움, 나르틱스 여기에 회랑이 있었죠 우리가 이 아트리움과 나르틱스 베들렘 예수님 탄생교회는 이 아트리움이 무너지고 바로 나르틱스를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다 어떻게 아트리움이 무너졌는가 제가 이 강 때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바실리카 교회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반원의 앱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스글로는 성벽 유적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지금 돌로 쌓아진 성벽 유적들 보이세요? 바닷가 옆에 기가 막힙니다 아스글로는 주변에 캠핑장도 많아요 바닷가 보면서 찬양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이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문명을 진짜 제일 먼저 갖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왕 때 블레셋이랑 싸울 때 사울은 청동기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칼을 들지 못했어요 이미 근데 골리아스는 칼 들고 막 청동 여기 갑옷 다 쓰고 이미 블레셋은요 이 해안가를 장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스라엘보다 철기문명이 훨씬 먼저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사울이랑 블레셋 다윗이랑 블레셋이 싸울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죠 그렇죠? 청동기문명이었던 이스라엘과 철기문명이었던 블레셋이 싸우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돼요 누가 봐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청동기문명과 철기문명의 시대를 잘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옵니까? 아스글론의 유물들이죠 아스글론은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하이파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항구도시입니다 컨테이너 하역장이 있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 항구도시예요 여러분 이게 아스글론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글론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스바니아와 스가리아가 멸망을 예언했고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였고 삼선과도 관련이 있는 아스글론 되겠습니다 해안가 도시니까 항구도시로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아스글론 위쪽에 있는 뭘 보냐? 아스덕 보겠습니다 아스덕은 견고한 곳, 요새, 성체라는 뜻입니다 이름 지명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지죠 아스글론 북쪽 16km 지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사에서 20km 위에는 아시글론 아스덕에서 아시글론 위에 16km는 아스덕 그 라인이 비슷해요 블레셋의 다섯 종국 중에 한 곳 계속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다섯 개 도시 연맹치였다 안학자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안학자손은 귀고리 창대하고 거대한 안학자손 에 성음이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고 가나한 종복전쟁 후에 유다지파의 영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따스리죠 그리고 사무엘 때 이곳은 블레셋의 땅으로 무슨 신? 블레셋은 다곤 모합은 금오스 암모는 몰렉 밀곰 그렇죠 블레셋은 다곤 신의 예배 블레셋은 다곤이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여우와의 언약계를 빼앗아 이곳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가 재앙을 경험하고는 돌려보내죠 이게 사무엘상 5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블레셋 사람들하고 엘리의 제사장 홈류와 비누하스가 싸우잖아요 그때 이 에베네셋, 아벡 전투에서 뭘 빼앗기죠? 법괴를 빼앗겨요 법괴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가져오냐? 아스도세가 좋아요 근데 다곤 신이 이렇게 서있는데 다곤 신이 팔이 자꾸 떨어지고 목이 이렇게 자꾸 부러져요 그래서 이거 법괴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데려가고 에그론으로 데려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법괴로 말미암은 제왕 그 얘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법괴 이야기가 처음에 블레셋의 첫 번째 정착지가 아스도시였어요 다곤 신의 신당에 있었던 그리고 유다왕 제10대왕인 우시아가 이곳을 재탄해냈고 암호스에 의해서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고 드디어 아스로 사르곤에 의해 멸망되었고 그리고 로마 헤롯대왕이 통치하였고 누이 살로메에게 주어 통치하게 했고 포로기우, 느에미아 때 이곳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느에미아 때 포로기안 할 때 아스도 여자들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방 여자죠 아스도스는 블레셋이었으니까 자녀들이 유다 말은 히브리 말은 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아스도 말만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느에미아가 통분히 여기며 책망하는 곳 이게 아스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에미아 후반부 읽을 때 내용이 사람 이름이랑 지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이 아스도 잘 보면 아 느에미아 13장, 23장 아 이게 말을 이방말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 공부시켜놨더니 한국 들어오니까 엄 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귀환했는데 환장할 노릇이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스도시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소도라고 불렸어요 아스도트, 아소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다곤신이죠 아스도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 다곤신당의 예배의 중심지였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세 개가 지중해 해안가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스도트, 아스글론, 가사, 가자 그래서 해안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다의 신과 물에 관련된 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그래서 블레셋의 신 이름은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인어처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몸통이 뭐예요? 물고기 그리고 신이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물고기 뒤집어 쓰고 있는 신상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스도트에서 발견된 조각을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다곤신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사람이죠 다리가 있잖아요 아까 다곤신은 다리가 뭐였어요? 인어처럼 돼 있었잖아요 사람이고 사람 머리가 있고 여기도 수염 있고 사람 머리가 있고 팔 있고 다리 나와 있는데 뭘 뒤집어 썼어요? 무슨 모양을 뒤집어 썼어요? 그렇죠 물고기 모양을 뒤집어 썼어요 팔레스타인의 신 블레셋의 신은 다곤 물고기 신이었어요 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아스글론 가사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만나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아소도에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라로 가죠 이게 빌립의 여정이에요 이 보라색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만나고 아소돗 아스돗에서 복음 전하고 가이사라 가는 거 가이사라에서 다 만나요 나중에 빌립과 베드로와 사도바울은 다 어디 가서 만나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가이사라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죠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스글론하고 또 다른 느낌의 아스돗의 항구입니다 여기 마리나 보이세요? 마리나 기가 막히고 여기 해변가로 노는 사람들 여기가 아스돗입니다 현재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은요 여기도 아스글론과 마찬가지로 항구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물류를 지금은 컨테이너를 쌓아서 적재하지만 예전에는 창고가 발달되어 있었겠죠 물건을 빼주고 드리고 아스글론 바닷가의 창고 유적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스돗의 아랍시대의 유적이 아스글론, 아스돗 이 바닷가의 도시는요 해양 물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시가 커지는 구조가 되겠죠 아스돗의 아랍시대의 유적 아소, 도 아, 소, 도 구약에서는 아, 스, 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정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다가 여기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 만나고 아소도 가서 보금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루타에서 애니아에 8년 된 중풍병 거치고 요파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가이사라로 가요 빌립도 가이사라로 가고 보금전하면서 베드로도 결과적으로 가이사라로 가죠 그리고 사도바울도 나중에 가이사라로 가죠 사도바울의 초기 사역이에요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박해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담의색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쳤다가 어디로 처음에 가죠? 그렇죠 자기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후에 바나바가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그렇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부르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 사도행전은요 사도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가이사라에서 배타고 길리기아 다사로 가고 나중에 2차 3차 여행 때 그리고 로마로 갈 때도 가이사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사도바울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 또 이 가이사라 요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파 요파 기가 막힌 도시 항구죠 요파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루에서 남쪽으로 137km 예루살렘에서 56km 떨어져 있는 바위 많은 항구예요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어요 솔로몬 때 모든 물건이 에시온계벨 남쪽 홍해에서는 에시온계벨 지중해에서는 요파로 들어와요 물건들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파가 원래 여기를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이사가죠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두루왕 히라마테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 땜목으로 이 두루에서 요파까지 땜목으로 끌고 와서 요파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항구죠 그리고 또 유명한 항구 중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 요나가 닌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 가는 베타 한 것도 요파 항구고 베드로가 복음 전파하며 다비다 도르가라는 다비다 여인 살리고 고넬료 만나라는 환상 보는 것도 여기고 구약시대의 제일 1항구였던 요파는 신약시대에 헤롯대왕이 가이사라를 건축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교회 항구 요파 베드로에서 중요하고 두루 여기 위에가 두루잖아요 레바논의 두루에서 땜목으로 백향목 싣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서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다비다를 살린 것도 요파고 그렇죠? 요나가 배 탄 것도 요파고 요파 항구예요 기가 막히죠 이 교회가 베드로 환상교회고 여기가 뭐냐 무두당이 시몬의 집이 있고 여기가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지중해 해안선의 0점이에요 요파 항구에 지금도 지중해 해안선 만약에 사해가 마이너스 416이라고 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스도시나 아스글론 하이파가 기준점이 아니라 지금도 요파의 기준점이 있어요 지중해 해발 해저를 이야기할 때 기준점이 얻었냐 요파 항구에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파 항구는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죠 요게 이게 뭘까요 이게 베드로 환상교회고 여기가 무두장이 요기 요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기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베드로 환상교회 있고 다비다 생각 죽었던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를 여인 살리는 요파 요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돌 있죠 이 돌이 이스라엘의 해발 몇 미터와 해저 몇 미터 갈릴리가 마이너스 216이고 사해가 마이너스 416이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210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플러스 해발 690 이거 할 때 요파 항구의 해발 C레벨이라고 하죠 해발 몇 미터 해저 몇 미터 할 때 이 C레벨 0 이 이 돌이에요 여기서부터 위로 몇 미터가 기준점이 되고 아래로 몇 미터가 기준점이 되는 요파의 이 돌이 있습니다 요파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지금의 스페인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원래는 하나님은 육로였던 니누에로 가라 하지만 그래서 요파에 보면 물고기 분수가 있어요 요나가 여기에서 못 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 만나가지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잖아요 이거 고래 아니고 큰 물고기죠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을 봅니다 요파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그 여인을 살리기도 하고 요파의 베드로의 환상을 봅니다 누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보면 그게 사도행정 9장과 10장의 내용이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부정한 것들이 내려와요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잖아요 돼지 돼새김질 안하니까 부정하고 이런 것들 부정하다라는 것들이 막 내려와요 받아 먹으라 안 됩니다 받아 먹으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베드로는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가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무두장이가 부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죠 왜 부정할까요? 무두장이 가죽을 이렇게 통통통 쳐서 이렇게 넓히고 가죽을 다듬는 무두장이는 여러분 이게 시체예요 시체예요 가죽은 시체죠 그러면 이 무두장이는 부정한 집에 살면서 부정한 집에서 꿈을 꿨는데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자기가 부정한 집에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이때 농담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도 환상을 봐요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그리고 드디어 이방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이 오빠의 베드로 환상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죽질 그래서 하우스 오브 시몬 더 테너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밑에 써있잖아요 하우스 오브 시몬 더 테너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예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게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에요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인 죽었던 여인을 살렸던 그 집터 위에 지은 교회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 멋있죠? 지중해 해변에 우뚝 서있는 교회 이 오빠는요 그 항구 이름 요파라는 이름 아름답다라는 뜻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에요 아스돈 아스글론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반이 잘 돌이 많은 항구라고 했잖아요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이사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스돈 아스글론은 잘 등장하지 않죠 블레셋도시니까 요파와 가이사라만 알면 항구 다 아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에 해롯대왕이 인공항구 가이사리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리아 왜냐하면 왜 이 A를 붙여서 여성명사로 바꾸냐 지명은 가이사 남성으로 쓰지 않고 가이사리아 여성형으로 이스라엘은요 모든 지명이 여성형이에요 명사 여성형 남성형과 있고 여성형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를 조금 아시면 되는데 모든 지명은 여성형이다 예루살렘이랑 100키로 정도 떨어져 있고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리아에 있죠 근데 목사님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본디오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할 때 말씀드렸죠 원래 가이사리아의 로마의 총독부가 있지만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밀란이 날 걸 두려워해서 이때 당시에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로마 7군단과 함께 로마 총독부가 어디로 온다고 했죠 비아돌로로서 첫 번째 지점이었던 안토니오 요세에 가서 그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태를 감시했다고 했어요 이게 총독은 사형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6월절과 사형권이 있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잘 맞아서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거대 도시였겠죠 로마 총독부가 있었을 거니까 대다수 헬라인이었다 그렇죠 누구도 헬라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좀 전에도 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헬라인이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 보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활짝 열린 이 가이사라에 직접 찾아와서 이방의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아까 말씀드릴 때는 처음에 누가 와요 집사 빌립이 오고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아그리빠 일세 벌레 먹혀 죽었던 이 아그리빠 일세 헤롯 대왕의 손자죠 여기서 죽음을 벌레 먹혀서 여기서 죽음을 맞고 회심한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배 탄 곳도 여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2차 3차 선교행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용했던 항구도 여기고 3차 전도여행 후에 바울이 체포되어서 벨리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세 앞에서 별로 난 곳도 가이사라 로마로 압송될 때 여기에서 배 탄 곳도 가이사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 2개 3개 정도를 꼽으라면 예루살렘 가이사라 그 다음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아직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술래로 못 가가지고 찍은 사진 저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2018년에 교인들이 이거 어딜까요 가이사라의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연동교회 교인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죠 여기가 가이사라 지중해 해안가 도시죠 가이사라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만나고 아스도에서 보금전하고 가이사라 그리고 요파에서 환상본 베드로도 가이사라 그리고 회심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도바울도 가이사라에서 그렇죠 길리기야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사도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베니게와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바 2세를 만나서 여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것도 가이사라 가이사라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이사라 보여드리겠습니다 1세기 당시 해롯대왕이 지은 가이사라에요 여기가 해롯궁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닷가죠 이게 지금 해안가의 라인인데 건물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지구부로 바울은 완전히 오션뷰 최고의 리조트 해롯궁이 여기 있어요 아그리바 1세가 여기서 죽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벌레 먹혀 죽었다는 아그리바 1세 아그리바 2세도 여기서 사도바울과 변론하죠 로마의 총독관 여기에 폰티우스 필라투 우리로 말하면 본디우 필라도가 여기에서 집정관 역할을 하다가 3대 절기 때만 로마 7군단 이끌고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항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에요 얼마나 중요한 여기 스트라토 망태 보이세요 스트라토 망태 여기가 항구에요 여기가 외항 내항이 있고 가이사라는 황제 가이사에게 해롯대왕이 바친도시라는 이름답게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해롯이 갈멜산 5키로 떨어진 이 갈멜산에서 물을 끓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인공항구가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그리고 로마는 목욕하다 망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가 발전되어 있어요 목욕문화가 발전되어 있죠 이 엄청난 도시에 물을 끓어오는 것이 갈멜산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엘리아의 갈멜산에서 물을 끓어와요 그리고 원형격기장이 있었고 8천명이나 들어가는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헤롯이 얼마나 건축이 귀재였냐면 수중시멘트를 2000년 전에 발견한 사람 여러분 이 바닷가 위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바닷가 옆에 건물을 짓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2000년 전에 바닷가에 건물을 지으려면 수중시멘트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겠죠 여기에서 로마 청독관에서 바울이 신문당하고 아그리바 이세에게 그거에 다 가이사라에 가서 제일 유명한 도라나가를 보면 이거죠 티베리안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데아 이게 이건 가품이죠 가이사라 해변에 있는 건 가품이에요 진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이 진품이 있어요 이 돌비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티베리움 티베리우스 황제 때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행정장관 이데아 유대의 행정장관 티베리스 황제 때 디베리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행정장관이었다라는 실제적 역사적 증거 석비가 이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이 가이사라에서 발견돼요 성지술래 가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여기가 도수교예요 이거 이거 일자 보이세요 이거 일자 이게 갈멜산에서부터 이 엄청난 로마식의 도시를 유대할 수 있던 여기 여기 보이세요 이게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그렇죠 수중 시멘트 기술을 발전해서 건물을 지었던 로마 유대 왕의 궁전과 로마 총독관이 한꺼번에 있었고 원형 경기장 있었고 이게 히포드롬 여기 보이세요 전차 경기장 그리고 이게 이게 스트라스 망대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항구였어요 여기가 항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가이사리아 아구스도를 위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이게 보시면 그 뭐예요 항구 여기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바다 쪽에서 확대하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이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잘 보세요 헤로시 건축한 항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통로가 30m 그리고 이게 길이가 450m 헤로시 건축한 바깥 항구와 안쪽 항구 있고 십자군 시대 헤로시대의 성벽 그리고 아퀴아덕트 그 다음에 비단틴 시대의 성벽 여기가 히포드롬이 여기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여기 우리가 잘 보고 여기가 헤로세 궁전과 로마 총독의 집정관이 있었던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요색 건물에서 한글로 된 영상 관련된 이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 구경하고 그리고 아까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석비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신분 받았던 곳이고 이게 로마 그 수중 시멘트 기술로 지었던 여기가 이렇게 네모라 차나요 보면 여기가 수영장이었어요 해로세 궁전에 그리고 이쪽이 항구였고 여기가 지금 전차 경기장이 있었고 가보면 이 가이산에는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은요 여기만 보고 바로 나와요 저쪽은 보지도 않아 저는 여기 다 봤거든요 여기 가보면요 안에 가보면 십자군 성체 때 해자 크루세이더 요새 아우스트로 저기 신전자리 기가 막힌 데가 많아요 복원도는 이래요 원형 경기장은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 앞에도 이게 있었을 건데 이게 무너졌을 거고 아까 여기가 로마 총독 관저고 이거 수중 시멘트 여기 가운데 네모라는 수영장이 있었던 이게 해로대왕의 궁전이고 이게 8000명 수용한 전차 경기장이었겠죠 이게 가이산의 유명한 도수교예요 이 엄청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할 텐데 물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갈멜산에서 5키로 떨어져 있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러면 로마가 잘 아는 게 있겠죠 도수교 완만한 견사를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이 가이산아가요 이스라엘은요 스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스키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몬산에 있죠 이스라엘에 또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골프 치고 싶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빵 골프 치고 싶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골프장은 어디 있냐 지금도 가이산아에 엄청난 골프 리조트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로마시대 예수님 당시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과 사도바울이 이 가이산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었을 정도로 물을 관리 잘하고 물의 양에 따라서 이 도시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이 수원지 5킬로 정도에 있던 사실 이거 수원지도 가보면 좋은데 지금 공원으로 개발해놨거든요 갈맹산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의 공급을 완망 이게 팍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한 번에 쫙 쏠리면 넘치잖아요 이 도수교 한글로는 도수교라고 만드는데 아퀴아덕트 영어로는 아퀴아덕트라고 불리는 이 도수교가 아까 보았던 가이산아의 도수교 헤롯이 이 가이산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항고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물이었겠죠 도수교를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도수교가 보면 양쪽에 있죠 여기는 뚜껑이 보면 덮여 있고 이거는 식수고 뚜껑이 열려서 쭉 내려오는 건 생활용수예요 이게 엄청나죠 이 도수교가 5km를 이거를 건설해서 인공항고를 이게 도수교 위예요 보면 이쪽은 열려 있고 여기는 지금 뚜껑이 덮여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열려 있는 것도 있지만 뚜껑이 덮어져서 식수 여기가 여기 갈맹산 쪽이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가이산아겠죠 여기가 해수욕하기가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바울도 회심하고 자기 고향 길리기야 다서로 가기 위해서 가이산아에서 배를 탔고 1차 전도행 때는 가이산아로 오지 않지만 2차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서 가이산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만나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3차 전도행 때도 안디옥 항상 출발은 1차 2차 3차는 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두로와 아코와 가이산아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리 베레아에서 여기가 여기 보디올 3관 로마 이게 비아 앞비아 아까 비아 앞비아가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 우리로 말하면 1호선 경부선 이 로마에서 비아 앞비아 가도에서 중간을 사도바울이 그 길을 지금 걷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베레아 대살로니카 여기를 하는게 비아 에그라띠아 그리고 이 해안끼리 비아 마리스 이 사도행전에 오늘 로 지중해의 많은 도시 중에 네 군데를 달았습니다 아시글론 아스돗 요파 가이사라 여러분 어떻게 지명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강으로 마치고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 더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강까지 끝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주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